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3. Watch your number! 안녕하세요 싱글넘버입니다 세균ости 세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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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스 잘해요 걸크러쉬한 시키는 걸 못 쓸 걸 수 있을 것입니다 기대많이많이 안노유가 됐어 안녕하세요 진이예요 제가 지금 너무 바쁘가지고 어떡하죠? 어떡하지? 어떡하지? 저기 에트맛지? 나 보고싶다 나 보고싶다 댓글을 읽어도 된다 하셨어 댓글만 읽어도 그래 여기 여기 에트맛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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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에트맛지 와우! 감사합니다! 와우! 감사합니다! 택사스가 멕시코랑 가까이 있다 보니까 맞아요 맞아요 택스맥스라고 유명... 택스맥스 너무 좋죠 원래 이거 딱 어벤에 꺼내서 택사스하게 있으면 아이스크림 위에 올려놓고 그렇게 먹어요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까지 다 눌러주세요 친구랑 같이 놀고 있네요 친구가 또 만드니까 하나, 둘, 셋! 택사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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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! 택사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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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, 2, 3 1, 2, 3 1, 2, 3 1, 2, 3 1, 2, 3 1, 2, 3 1, 2, 3 1, 2, 3 1, 2, 3 이거 바로 팀이에요 여러분 왔어 이게 팀워크입니다 이게 어떻게 넣어드릴까요? 마늘빵 주세요 어떡해 마늘빵 먹고 싶어요 전혀 안 먹어도 될 것 같아요 잘 먹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먹고 제가 만난 거랑 비교해주세요 신기해 이게 더 맛있네요 둘 다 맛있네요 와 너무 웃겨 진짜 그렇게 맛있어? 응 진이님 표정 한 번 더 벌칙으로 구수까 애나 구빵아 대박 짜잔 어떡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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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도 안 돼? 안 돼?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언니 이려고 가갖고 많은 분들이 Be My Girlfriend For 10 Seconds 이렇게 해주셨는데 막상 I made all of our members I made all of our members become your girlfriend for 10 seconds So here we go right we go 스팸 하트 3 아기전 남중이 왔죠? 아야 어떡해 뭐 해야 돼요? 아 이런거? 아... 우와 잘한다 amazing 아니 내가 어디갔어? 그때 그때 나에게 너무 신뢰해 아 뭐해? 사랑해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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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머 어머머 어 자기야 어머! 아! Hi I'm here 또 한번 대하이소 아 대하이소 아 애기 만난거야? 형아 나야 형아 나야 형이 형이 형아 화원 accept we got started hypnotic 나 찍er 숨을 맴스퍼 하 glyph즈 되면oud 드라마 진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지금까지 시클넘버 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시클넘버 다음 영상도 많이 봐주세요.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